네, 다음은 그룹 연성소년단이 웨드카펜을 맞추를 합니다. 연성소년단은 오늘 기숙학에 맞아 폭풍 전직 쪽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. 솔로 발전이 가능합니다. 기양소년의 운행 효과를 최연성으로 지켜낸다. 네, 왼쪽부터 신성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류 한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귀국하자마자 첫 스케줄로 대중기나 워기장을 다시 끝냈는데요. 민화협정 맞춰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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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